은박지 롤 뺏어가지 마라. 뭐하는 짓이냐?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은박지 롤을 한 롤 더 가져갔다고 경찰이 경찰이 좀 롤이 부족한가 봅니다. 답답하고요. 하여튼 뭐 저도 밥값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 어... 좀 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힘도 미약한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하여튼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